한글날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글은 Korean alphabet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를 말해요 하지만 한글을 처음부터 썼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웃나라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왔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말인데 글자는 중국의 문자였어요 우리말과 달랐던 한자는 어디 공부 좀 해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배우기도 어려워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계급이 높고 공부할 시간이 많은 양반들만 배울 수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백성들은 배울 기회조차 없었죠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무슨 글자인지 저는 하나도 못 읽습니다요 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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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말과 글이 달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니까 ㅇ은 목구멍 모양이구만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어요 또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게 되었죠 1443년 드디어 훈민정음이 완성되었고 3년 뒤인 1446년에 백성들에게 발표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28자를 새로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지금도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글자 중 하나랍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종대왕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한글날을 기념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